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소운동과 자조기능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운동과 자조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신생아는 물건을 잡을 수 없는데 성장하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손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을 소동작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데 숟가락 등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어린 아기들은 숟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서 손을 사용해서 핑거 피딩을 합니다. 그러다가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포크와 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없지만 아기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 바지를 입을 수 있고 티셔츠도 스스로 입을 수 없다가 성장하면서 티셔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운동 발달은 일상생활 동작 그리고 자조기능의 수행과 관련이 되고 소운동 그리고 손기능은 대동작 그리고 장소이동의 발달에 비해서 인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소동작 자조기능 중에서 물건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일 전후에서 본인이 본 물건에 손을 뻗고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대부분의 시간에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미성숙한 뇌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시 반사가 발생하고 신생아의 손바닥에 자극이 가면 이러한 원시 반사 때문에 아기가 주먹을 쥐게 됩니다. 뇌가 성숙하면서 2, 3개월이 되면 원시 반사가 없어지게 되고 100일 전후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손을 펼 수 있습니다. 3, 4개월이 되면 아기는 자기가 본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장난감을 받고 오른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손을 뻗을 수 있고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았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생후 5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딸랑이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아기는 딸랑이 잡기가 완전하지가 않아서 잡은 딸랑이를 놓쳤습니다. 이제 딸랑이를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고 왼손을 사용해서 딸랑이를 잡았고 잡은 딸랑이를 오른손에 도움을 받아서 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전후에서 나타나는 발달 단계입니다. 약 7개월이 되면 손가락을 사용해서 바닥을 긁으면서 운이 좋으면 물건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놓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생후 7개월에 손 전체를 이용해서 레이킹, 갈퀴로 물건을 긁는 것과 같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잡은 물건을 정확하게 릴리즈,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경우도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안전하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제는 눈, 손, 입, 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생후 3개월 전후 되면 눈으로 본인의 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이 되면 본인의 두 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더 야무지게 모을 수 있고 생후 4개월에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생후 5개월이 되면 손을 빨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손을 빨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손을 모두 빨 수 있습니다. 생후 5, 6개월이 되면 아기는 본인의 발을 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본인의 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발을 만지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손으로 발을 만진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가져와서 발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후 5, 6개월에 나타나는 발달 단계입니다. 이 아기는 앉아서 본인의 발을 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에서 생후 5, 6개월에 나타나는 발달 단계입니다. 아기가 4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물건을 잡을 때 두 손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양손의 협응 동작이 나타나고 이때 양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도 왼손으로는 박스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장난감을 치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에서 7개월에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 전후에서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성수와 비우성수가 나타나고 이때 우리 아기가 한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해요. 괜찮은 것인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생 당시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아기의 뇌가 발달하면서 오른손은 왼쪽 대뇌가 지배하게 되고 왼쪽 손은 오른쪽 뇌가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운동피질이 성숙하게 됩니다. 돌 전후에서 나타나는 신경계의 발달입니다. 뇌는 좌우 대뇌방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뇌의 좌우 대뇌방구는 동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뇌방구의 비대칭성과 이것으로 인한 우성 손잡이는 인간의 운동기능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뇌는 좌측 대뇌방구와 우측 대뇌방구가 있는데 일부 기능은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일부 기능은 좌우 대뇌방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측 대뇌방구는 언어, 논리, 글쓰기 등을 담당하게 되고 오른쪽 대뇌방구는 시지각 공간의 협응력, 미술, 음악, 그리고 감정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부 기능은 좌우 대뇌가 함께 담당합니다. 귀나 콩팥 등은 서로 같은 역할을 하지만 대뇌방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또 엄마, 아빠의 공통의 역할이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돌 전후하면서 우성 대뇌방구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성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 24개월 때는 우성수가 더욱더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이제는 주요 소동작과 좌조기능의 발달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5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딸랑이를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물건을 잡을 수 있어서 건포도나 시리얼 같은 것을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돌이 되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은 큐브를 4개 이상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돌이 넘으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연필이나 크레용을 사용해서 수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네 돌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원을 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전후에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7개월이 되면 떡볶 같은 과자를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돌 전후에서 짝짝꿍을 할 수 있고 15개월 정도가 되면 두 손을 사용해서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이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돌 반이 되면 옷을 벗을 수 있고 세 돌 반이 되면 스스로 티셔츠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짝짝꿍을 9개월 정도에 시작하게 되고 돌 전후에서 13개월까지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짝짝꿍을 할 수 있습니다. 15개월이 되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개별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은 숟가락을 잡을 수는 있지만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 없는데 18개월이 되면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고 2.5세가 되면 포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고 만 6세가 되어야 나이프를 사용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빨대와 빨대컵을 사용할 수 있고 15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두 손을 사용해서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아이들은 핑거피딩을 하게 되는데 만 7세가 되어야 매우 지저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저를 이용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만 7세가 되어야 학교에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성공적으로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돌 전후에서 아기는 색연필 등을 잡아서 낙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세가 되어야 대부분의 아동들이 수직선을 그릴 수 있고 4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원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세가 되어야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연필이나 색연필을 잡는 것도 돌 전후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매우 미성숙하게 잡다가 만 7세 전후가 되어야 이와 같이 완성된 연필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면 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만 6, 7세가 되어야 복잡한 모양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손을 사용해서 복잡한 레고 등을 만질 수도 있고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고 이와 같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운동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발달은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에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이고 12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심한 발달 지연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 100명 중에서 98등, 99등인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이고 100등인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 심하게 있는 것입니다. 소운동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소운동 발달만이 지연이 있는 것인지 또는 대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등에도 심한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운동 발달 지연이 있을 때는 팔, 다리의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팔, 다리의 뻣뻣한 경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나 등에서 뇌출혈 3, 4기 등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운동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0일 전후가 되면 신생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손을 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소기능이나 자조기능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태어나면서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생후 7개월까지는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와야 엄지손가락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동작이나 자조기능의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손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손에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엄지 두덩의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소운동과 자조기능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운동과 자조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물건 잡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후 5개월이 되면 딸랑이 등을 잡을 수 있고 딸랑이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 되면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건포도나 시리얼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아기는 본인의 손을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고 3,4개월이 되면 두 손을 모을 수 있습니다. 4,5개월이 되면 손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고 5,6개월이 되면 손으로 발을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상호작용이 발달합니다. 4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양손의 협응 동작이 나타나는데 이때 양손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동작과 자조기능의 발달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운동 발달이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6개월 이상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적신호이고 이때 대운동이나 다른 발달의 지연이 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팔의 힘이 약한지 경직 등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발달 지연을 유발할 만한 뇌출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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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